요즘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. 단순 폭력을 넘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별통보대행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. 백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달 초 한 20대 대학생이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지난 3월에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중상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모두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등 이유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런 연인 간 폭력 건수는 작년 기준 약 7만 7천 건으로 2020년 대비 57% 증가했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 불안한 젊은 층들을 겨냥해 대신 이별을 통보해주겠다는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. 웹사이트에는 상담부터 시나리오 제작은 물론 이별 통보까지 대신해준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별하고 싶은 이유와 원하는 상황을 말하면 이에 맞춰 상황극을 진행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. 하지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강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이별을 위해 상대방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.